오늘은 열한기아 4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열한기아 4장은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 사건의 모든 주제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절로 7절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선지자 중에 있던 한 사람의 아내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빚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고요 잘못되면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빚으로 인하여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뭔가 돈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것이겠죠 그러자 그 여인은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얘기였죠 그러자 선지자가 마을로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들과 함께 마을에 나아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그러자 그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집에 남은 한 병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에 그 기름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기름 한 병이면 그릇 하나에 따르고 나면 기름이 말라야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기름은 마르지 않고 그들이 마을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열한기아 사장은 이 여인의 기적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열한기아 사장에는 네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 이후에는 또 순엠 여인이 찾아옵니다 순엠 여인이 찾아와서 이제는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엘리사가 기도해 줘서 태어났던 아들이죠 원래는 순엠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해 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본문의 제목 자체가 두 가지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 이후에도 두 가지 기적이 연이어 일어나죠 한 가지 기적은 엘리사가 살던 그 동네 길가 아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저 길에 있는 식물들을 뜯어다가 솥에 끓여서 그걸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한 선지자가 그것을 먹다가 여기 독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독초를 잘못 뜯었던 것 같습니다 독이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국소세대가 밀가루를 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풀자 독이 사라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겠다라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적은 그들이 군주리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줍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 그 무리가 백여 명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 한 자루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다 먹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은 부족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믿고 나누어 주자 그들이 부족함이 없고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열한계야 사장은 선지자를 통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네 가지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은 사람이 변하여야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선자의 아내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해 순종하고 영문도 모르지만 빈 그릇을 빌려올 때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고 수냅년에 죽은 아들은 그 아들이 다시 살 거라고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독이 든 국솥은 밀가루를 풀으라고 할 때 밀가루를 풀어서 독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사람이 먹었던 것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 그가 배가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먼저 그 식당에는 어떤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그냥 음식은 맛이 없는데 가게는 불친절한데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그 식당의 음식 맛이 변해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 식당의 음식 맛이 맛있게 변해져야 되고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변화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더라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이 기적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저는 네 가지 기적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한 기적은 이 네 가지 원리를 통하여 일어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1기와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저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게 마지막 우리 구절에서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남편이 빚이 많이 남은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아 이제 이 빚 때문에 내 아들도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물론 너희 집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죠? 기름 한 병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은 기름 한 병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나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잘못하면 내 아들이 팔려갈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가장 먼저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일어난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불레셋의 골리아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골리아스를 이길 수 없어 골리아스는 훨씬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아스를 향하여 아무리 골리아시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멧돌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골리아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물멧돌을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은 생각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기적은 시작된다 오늘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현상과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무리 우리 현실과 사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치료하실 것이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실 때 그들을 다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었지만 10명의 정탄군과 그 10명의 정탄군을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갈 수 없어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일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볼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추구합니다 기적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의 원리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열한기야 4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메 두 번째 기적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바라더라도 말로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냐 그러자 이 여인의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 말은 빛을 갖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너의 집에 있는 것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오느라 말이야 빈 그릇을 빌려서라도 오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여인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빛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빈 그릇이라도 빌려오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제로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말을 해야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우리는 문제가 많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긍정적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냥 피곤하다 피곤하다 피곤하다를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여러분 피곤해 안 피곤해 빨리 말씀하세요 피곤하잖아 늘 만나면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럽니다 그 말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몸이 왜 피곤하냐? 말 때문에 피곤하다니까요 이제부터는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말을 하십시오 그럴 몸이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에 가장 먼저는 말이 있다는 거죠 말을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말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성령, 자꾸 성령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크대 나의 종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말을 하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일장이고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한빛교회가 세상 어느 교회도 말하지 않았던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우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 대전에 시작한 이 기도학교가 이제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말을 하자 어느 날 말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국에서 시작된 기도학교 운동이 이제는 기도학교 책이 영어로도 번역되고 말씀드렸던 이 스리랑카로도 번역되고 일본어도 번역되고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베타나무도 번역되고 저도 어느 날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전 세계로 기도학교 사이기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말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주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주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문제 많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원리 세 번째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11기하 4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기적의 원리 세 번째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기로 원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병 한 그릇에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을 다 가지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자 그들이 믿음대로 붓는 대로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더라 그래서 그 빈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였더라 기적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행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요소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때가 추숙이라서 요단강 강물이 아주 넘치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소에게 말합니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 물이 넘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가면 물이 거치리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서는 물이 거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요단강에 물이 마르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예를 들면 그건 불가능해 그건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여도 모험을 시도하고 도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중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에 갈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했죠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시도했고 도전했고 모험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안수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중한 말기암 환자들도 저에게 찾아와 안수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가 오더라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안수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다는 거죠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해서 기적의 주행공이 되시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긍정적으로 최질화되어야 합니다 열한기야 4장 28절 후 29절을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이까 하니 엘리사가 계하씨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기적의 원리 네 번째는 긍정적으로 최질화되어야 된다 즉 이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도 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최질화되어야 된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내 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것은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은 이 선지자의 아내에 이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뿐 아니라 엘리사에게는 모든 것이 기적이더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은 선지자의 빚을 갚는 문제도 기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두 번째는 오늘 이 순애녀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순애녀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인데 선지자 엘리사가 안수 기도해 주어서 아이가 생겼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들여서 일을 하다가 영문도 없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순애녀인이 찾아와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28절을 보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데려갑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냐 왜 나를 속이느냐 나는 원래 박복해서 아들 같은 복은 없는 사람인데 왜 당신이 굳이 기도해서 아이가 생겼냐 이렇게 데려갈 아이를 왜 주었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이는 다시 살릴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그런 사실 앞에서도 죽은 아이를 두고도 기도하더라 알렐루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기적은 우리 안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이 되자 오늘 선자 엘리사는 이 선지자의 아내의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모든 일이 기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 이제는 최질화되어야 된다 몸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한 가지 기술을 새로 익히려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자세를 4만 번을 반복을 한답니다 4만 번을 반복하게 될 때에 비로소 몸에 배워진다는 거죠 최질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본성을 따라서 행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 본성을 이기는 길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제는 긍정적인 것이 최질화되어야 돼 우리가 지금은 그럴 겁니다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말해야지 긍정적으로 행동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최질화되어야 돼 몸에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은 한 번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아무도 인생을 살면서 문제없는 길을 갈 수 없고 환란이 없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생각지 않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여서 문제 속에 기적의 능력이 누려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네 가지 원리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이 최질화될 때에 기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